히히 유물 작은집 작은집 보다가 밴반지 보니까 선녀왔다 선녀 그 자체 시코리타가 도망쳐야될거 같은데 아 이 쓰레기 왜 타수열장인데 왜 대체 왜 왜 니 타수열장 일단 타수가 열장이라 좋으시겠어요 독이다 나 아니 거부야 아까 나왔어야지 눈치 없는 놈 스틸더스틱 스틸더스틱 전판에 안 나와서 죽은 카드 있으면 단판에 1막에서 나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네오리프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굳이피 메돌 고기 한 잎도 안했어 아니? 어이씨 잎 아이 뭐 압도가 나오고달려 뭐하는거야 이씨 안돼 안되면 되게 하라 에잇 텐다 넌 핸컨할걸 와 잠깐만 하하하하 쓰레기 게임 야 이게 쓰레기 게임이지 일단 휘기도 높은거 먹자 고개는 휘기도 낮으니까 보다 에잇 가사 에잇 가사 에잇 가사 루트 가사 아니?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추워 난 속돼, 난 온ystem 간다 슬라임 딱돼 딱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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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앵 버젓 얘 놓고 지면 지 꼬리타 와 질라고 빌드업 하는거 봐 진짜 무섭다 무서워 사장님 저 다 왔는데요? 집에 가라고요? 꺼져 다시 노지마 시체 폭발 불쾌 유리칼 압도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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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망게임인가? 일단 상점 보면서 제거를 좀 하자 압도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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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야비 아 야비 근데 돈 주고 사기 너무 아깝다 친구 데리고 왔네 여섯개 아홉개 피 한장 터지면 이렇게 해야되나? 아니 미친 고구마 대단어 맞아도 안죽어 아홉개 피 한장 예 아싸 탈출구 뭐고 지울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가? 곡선 찾기? 아니면 앞에가서 제거하나 더하기? 맨 전에 태양계까지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러면 앞에서 제거는 못하긴 해 제거보다 태양계가 낫지 않을까? 곡선 찾아야지 갓겜 초갓겜 조졌다 2생 끝남 20분 303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벌벌지마 인마 핸톡 서순 개 서순의 막 헉! 여기가 뭐야 이거 왜 또 나와 농구를 아이잉 아이잉 용구야 생각을 못했네 마키 너브 무섭다 아 괴선 아이씨 쓰레기캠 아 아 아아 그냥 이렇게 할걸 아이씨 중튜브 최초 미래시 사일런트 객 미래시 객 쓰레기 쓰레기 얼눈이 필요없는 이유 으 으 으 여기가 여기가 무섭다 룬반고라서 어? 이 뭐야? 이 난 없는 귀신이야 아 약바울지 맘마 치사야겠네 아.. 넌지쉐.. 4일 살려 저 66딜하님 아 약화 때문에 못잡는다 힘 12니까 22 곱하기 2 66인데 약화 걸렸으니까 아쉽사하면.. 알겠네 근데 다음번에 저거 잡아준.. 죽진 않았네 앗 킬갑 킬추야 펜트옥이랑 행복한 곳 온거임 암튼 내 말이 맞음 어 룬피다 괸전특 괸전특 유명한 기술 전략가 나 쳐들합시다 암튼 룬피가 있어도 괸전특이여 사격을 모두 죽여라. 사격을 모두 죽이면 낙원이 올 것이다. 와 큰 존들 과학적 꿈덩이기 싫어 진짜. 아니지? 아닐꺼야. 착하게 살게요.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 할 돈 없잖아. 제가 지금 125 골드 아님? 아 125면 되네. 150이네. 조짐. 타격 컷. 블리트가 돈 많이 줄 확률 있지 않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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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피 3 똥중 똥중 쓰면 근데 더럽잖아 어쩌라고 아이씨 으아아아악 아이씨 아이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 2. 3. 4. 4. 5. 5. 6. 6. 6. 6. 6. 5. 100. 아니 30셀들밖에 안나가. 이렇게 약간. 그냥.. 3. 4. 5. 7. 8. 9. 수수다 맹고다 잡 잡 잡 잡 잡 아 너무 좋아 수수로 다섯장 채울 때가 제일 좋아 공중대비 공중대비 아 쪼개는 가면 있네 상점 가야겠네 아 아이씨 놀래라 이용보트 통매다 신성찾기 늦죠? 앞쌉 어 개꿀 발돌림 발돌림 필요하겠지 고동딜 막아야되고 고개는 필요하겠지 제비있는데 그게 필요한가 필요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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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어 미친 달페인 어 어 방어도 올려야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달팽이 진짜 사기네 와 구상 반짝거리는거 열반데 구상아 많이 있어 나대지마 너 아무것도 안했어 너 아무것도 안했어 이거 저 점액투성이 만지고 넘어가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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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와 긴장감 보소 긴장보다 더 세겠구만 치 괜히 심장이 허접이 아니네 어 괜찮아 고기 먹으면 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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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널널림을 강화해야 되나 똥중을 강화해야 되나 똥중 강화 안해도 되지 않나? 그래도 똥중 강화가 맞나? 어? 헉... 압도 얼마나 좋은데 근데 저거 어차피 손수로 집을 버려서 아니? 아우 단사 신경 있는데 제거 정도야 뭐 사소한 문제 좀 아우 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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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해 펜초. 아이. 아이. 이 정도면 이겼지. 이 정도면. 랜선. 랜선. 어. 뭐야. 잘못 썼다. 가요. 가요. 실수로 레디 누르면 될 수 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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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5딜 나 지금 5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미 심장에 천하무적은 제로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핑 염력으로 잡은 쓰릉... 고기 96킬... 고기 겁나 좋아. 아까 클도 고기로 이겼는데... 고기를 얼마나 처먹는 게야... 고기 96킬... 고기 96킬... 고기 97킬... 고기 95도, 고기 97 Hast–